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동기들이 어떻게 되나요? 힘껏 쌓은 제 능력이 이 회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해보라고 하셔서요 이전에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네 저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 수송 일을 했습니다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상사와 트러블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카네계에 져서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그러한 지시가 있을 때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도덕성과 상사의 우애 두 가지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내세울 만한 특기가 있습니까? 네 저 사계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격투기를 제일 잘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작은 부분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직장 내에서 전문인으로 먼저 인정받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여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서 하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도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다면요? 투자자를 찾아서 제가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채권자의 인질이 되겠습니다 기아를 꼭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 판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 저 해외 가이드 일할 때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저를 꼭 뽑아 주십시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 회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반드시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면접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최종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최종 미션은 살아남는 겁니다 서로를 죽여서라도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알아? 깜짝농 마지막 하나의 쪼랬냐? 뭘 쪼란 애가? 쪼란 애 말까지 더듬고 뭐라는거야? 쳐봐 치지도 못할거면서 한방도 안되는게 맞느냐고 아우 진짜 씨발 이제 시작해볼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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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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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새끼 웃지 마. 웃지 마. 야, 내 맘 안 들려? 오지 말아라 이 새끼야! 내 맘 안 들려? 오지 말라 했잖아 이 시발 놈아. 아... 뭐지? 뭐? 아이씨 빨리 깜짝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나 놀랬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